제가 사소한 게, 뭐가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재밌어야 할 텐데 저는 검지요 정말 TMI구나 올해 제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음하기 힘들었던 게 겨울에 입이 얼었을 때 어마마마, 아바마마 마가 세 번이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바마마 이런 식으로 영어 중에서는 다양하다 이런 뜻의 어, 벌써 토? 캐릭터도 캐릭터, 캐릭터 네, 하, 그 그, 아 맞아요, 맞아요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일부러 밤에 펑펑 울고 아주 강추입니다 벌레드, 벌 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 한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? 진동 소리가 들렸는 거예요 하늘 위를 딱 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만한 장수 말벌이 저를 쳐다보고 여기서 진짜 이만큼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촬영할 때였는데 잠깐 낮잠을 청했는데 간질간질거려서 눈을 딱 떴는데 얼굴에 거미가 그때 그 거미랑도 눈을 마주쳤었습니다 못 끊는 음식 술이죠 술을 못 끊지 제가 좀 약간 산수에 약한데 그래도 아주 후하게 내주셔서 제가 뒤 뒤 맞았던 기억이 뒤 뒤 뒤 괜찮을까? 뒤 다행히 애들이 총맞은 적은 없습니다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